이제 정말 떨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찐팬입니다. 우리 박경훈 가수님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 박경훈 KJ 홍보 이사님은 2012년 그 유명한 꽃몰의 신유 가수를 예치고 한국대술문화예술대사 성인 가수 부문 신의상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번이 넘는 라이브 공연을 하신 최고의 라이브 가수이십니다. 80년대 글루사운드 비상부 그리고 갈채 리더심을 하셨습니다. 제가 찐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경훈 가수님 나와주세요. 목욕 가수 나는 가수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경훈의 차가 언제부터가 생겼나는 단체차 아늘도 높이 많아 올해는 목살이 어떡했을까라는 흘름날밤 바짝에는 모델보며 화가 간절한 신나는 빛을 위해 징수 흥받은 세상사람은 남아도 난 역시 가수들 감소련라 기다리다 멀쩡하신 아버지 떠나말라 기다리며 내가 가라앉는 식도 오늘도 내 사랑이 나를 부른다 오늘도 내 사랑이 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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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에는 모델보며 화가 간절한 신나는 빛을 위해 징수 흥받은 주인도가 없다면 난 역시 내 사랑이 나를 부른다 내 사랑이 나를 부른다 오늘도 내 몸에 내가 물을 묻는다 무섭다 기다린다 못들까 싶은 아버지 돌아간다 기다리며 내 나타난 날씨도 오늘도 영원히 또 나를 부른다 내 몸에 내가 물을 묻는다 무섭다